안녕하세요 럭스매종TV 명품감정사 김용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입문백으로 구입하면 좋은 루이비통 가방입니다. 여러 명품 브랜드들이 있지만 루이비통 가방이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선호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또 입문백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세가지 조건을 중점으로 생각해서 추천드릴 모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이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꾸준히 사랑받는 가방이어야만 합니다. 두번째, 제품의 활용성이 좋아야 돼요. 여행갈 때 출퇴근할 때 여러 격식 있는 장소 범용성으로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 좋아야 오래 들게 되겠죠. 세번째는 가격입니다. 명품백을 소개하면서 가격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다른 제품이나 브랜드 대비 활용성, 사용빈도 대비해서 비교적 저렴하다 생각이 되는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첫번째, 루이비통 스피디 반둘리에입니다. 스피디는 1930년대 여행객들을 위한 컨셉으로 출시가 된 가방이에요. 그만큼 역사가 깊죠. 오드리 헷번도 사랑한 가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제품이에요. 스피디 반둘리에는 스트랩이 있는 제품으로 토트백과 숄더 앤 크로스로 활용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입문용 백으로 추천해드려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은 나노 사이즈부터 20부터 5단위로 40까지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소재, 색상으로 출시되고 있어요.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도 무난하며 수납에 큰 장점이 있어 여행을 갈 때 또는 어느 코디에도 쉽게 매칭이 되며 활용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어요.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가장 대중적인 사이즈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패턴의 스피디입니다. 모노그램 캔버스 30 반둘리에요. 오래도록 생산되고 있는 클래식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트로 활용할 때와 숄더나 크로스로 착용할 때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포인트를 주기 참 좋아요. 스피디 30 반둘리에는 258만원, 3호는 266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쁘지만 자주 못드는 가방들이 있어요. 장소와 계절, 옷차림에 매칭이 되지 않아 자주 들지 못하는 가방보다는 무난하게 어디서나 많이 들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스피디 반둘리의 입문백으로 어떠신가요? 두번째, 루이비통 로키 비비입니다. 입문백을 선정할 때 비교적 연령대가 높지 않은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정된 로키 비비입니다. 너무 귀엽지만 정말 활용도가 높은 가방이에요. 공식 홈페이지 가격으로는 29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미니 사이즈의 가방이 유행인 최신 트렌드와도 적합한 컴팩트한 사이즈, 디자인 역시 클래식한 패턴이라 어느 옷차림이나 무난하게 소화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가방을 맸을 때 가방의 쉐입과 떨어짐이 아주 편안한 가방이 아닐까 싶어요. 가벼운 나들이나 데이트, 출근룩, 통학 룩에도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스트랩 또한 탈부착으로 할 수가 있어 토트백으로만 사용하실 때에는 크로스백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어 격식이 있는 자리에 들고 가실 때에도 무난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일상생활 어느 코디에도 활용하기 좋은 만능 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키비비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바디 전면 포인트가 되는 금장 자물쇠 장식이 스크래치에 노출되어 있지만 자물쇠 보호필름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보호필름을 부착하여 사용하신다면 스크래치 걱정 없이 단점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이비통 네오노에입니다. 네오노에 또한 워낙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제품이라 다양한 소재와 패턴으로 출시되고 있어요.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장 대중적인 모노그램 패턴 제품은 274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 네오노에의 장점은 수납과 다양한 연출 방법이에요. 버킷백의 특징인 오픈형 가방으로 이것저것 편하게 넣어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미니백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최근 트렌드에서도 네오노에는 비교적 작지 않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착용했을 때 가방 쉐입이 커 보이지 않고 디자인 또한 샴페인병을 스타일리시하게 운반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디자인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단종 없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에요. 스트랩 길이는 숄더와 크로스백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조절형 스트랩이고 숄더로 착용했을 때와 크로스로 착용했을 때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는 가방이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가방이에요. 오늘 럭스매종에서 소개해드리는 루이비통 세 가지 제품 어떠셨나요? 입문백을 생각했을 때 활용도가 정말 좋으면서도 한 번 구매하셨으니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심 끝에 제품을 선별해봤어요. 높은 금액의 가방을 구매하셨다가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서 옷장에서 오래도록 보관만 되고 있는 아쉬운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가방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제품들 모두 저희 럭스매종 홈페이지에서도 깔끔한 컨디션 저렴한 가격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